2층 한명 아니 계단쪽에 이치발감 아이 누구야 발키리 발키리 캠 다운 발키리 스모크 안쪽에 있어요 나이스 설치하러 들어갈게요 카코아나 화장실 저 봐주세요 저 설치해요 카코아나 화장실에 있음 괜찮아요 여기서 설치하면 돼 어 잠깐만 아 여기서 설치해야 되는구나 설치하는 중 끝에 발키리 화장실에 퀵칸입니다 제가 막을게요 계속 카코아 안죽어 카코아 쇼크 드론 어딨어 한명 저 롱에 두명 왼쪽에 하나 퀵칸 내가 안 보고싶다 안 보고싶다 저 C4 좀 깨줘 옆에 카메라있어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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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잡으세요 역시 훌륭한 방패였다 역시 훌륭한 방패였다 이렇게 진짜